유리카 페이스 쉴드 진짜 메이크업 픽서는 따로 있다? 스프레이 형태로 뿌랴 뿌랴 오호 분사력 좋은데? 요걸로 가리고 반쪽에만 뿌려보겠습니다 아이쿠 두 달 낄 수가 없어 끝 다 뿌렸다 뿌린티가 하나도 안나는데 완전 신기하네 자 디모보를 준비하고 아이쿠 누가 왔니 자 디모 안녕 왔어 자 이제 다시 픽서가 다 말랐나 확인하고 요렇게 치워보자 반대쪽도 요렇게 결과는 대박 대박 이럴수가 뿌리고 티 안나는거 확인하고 리무버 준비 잘 말리고 리무버로 살짝 지워줍니다 요렇게 진짜 메이크업 픽서가 따로 있었네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